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섬의 바다. 오늘 이곳에서 팀 세컨드와 팀 서드가 데뷔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방송은 바로 생생한가 썬데이 특별 편성 인터넷 방송. 오늘 방송의 사이인 아미마미가 방송 설명과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그녀들의 뜨거운 여름 데뷔가 시작됩니다. 나무쿠프로 팀 세컨드, 팀 서드 데뷔기획 팀 대항. 초풍은 한여름 바다의 데뷔 배틀. 팀 세컨드의 캡틴 코사키 우미, 멤버 마카베비즈키, 후쿠다 노리코, 시노미아 카렌, 모모세리오. 팀 서드의 캡틴 타나카 코토와 멤버 나나오 유리코, 토쿠로 메구미, 토요카우 후카, 오오가미 타마키. 오늘은 시어터 오픈 후 전기라이브를 앞둔 밀리언스타즈의 팀 세컨드와 팀 서드 멤버들이 나와 데뷔기념 팀 대항 배틀을 진행하게 됩니다. 룰은 생생한가 정통답게 체육보라이어티. 스타트 라인인 섬의 해안가에서부터 바다 위에 다양한 장애물 코스로 넘어서 마지막 꼬린지점에 먼저 도착한 팀이 우승. 우승팀에게는 방송 마지막에 해변 무대에서 데뷔곡 피로연과 함께 섬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화보를 내는 특전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우승한 단 한 팀에게만 주어지는 포상, 우승한 팀에게만 전부 주어지는 것에 불만도 있었지만 오타쿠 아리사는 푸르소의 큰 그림을 알 것 같다며 보면 안다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데뷔 배틀. 스타트 라인에선 10명의 아이돌이 신호에 맞춰 해변가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운동돌 우미와 한참 뛰어놀 시기인 꾸마 아가씨 타마키, 그 뒤를 따라오는 다른 멤버들. 그럼 그녀들 앞에 나타난 첫 장애물. 제1관문 초대시 밸런스 브릿지. 운동 버라이어티 하면 나오는 무난무난한 코스로 첫 관문은 팀 세컨드가 선두로 통과하며 다음 제2관문에 들어갑니다. 제2관문은 초 빙글빙글 비틀비틀 수박 깨기. 어떤 장르든 해변가 스토리가 나오면 하는 전통적인 놀이. 먼저 선두로 들어온 세컨드 멤버들은 놀이코의 활약으로 먼저 수박을 끼며 다음 상관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선두로 달리는 세컨드. 그들을 바짝 쫓아오는 팀 서드. 팀 멤버들이 서로 도우며 다음 상관문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이때 오타쿠 가리사의 한마디.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아이돌들을 응원하는 것이 아이돌 방송의 묘미. 프로서가 단 한 팀만이 특전을 노릴 수 있게 기획했는지 여기서 빛을 발하는 순간. 목표를 위해 팀이 협력하여 다같이 우승을 노리는 뜨거운 전개. 누가 이기든 양쪽 다 응원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음 제3관문. 초핏살 어필 헤업. 하지만 그 감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검다리 코스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때 선두인 세컨드 앞에 나타난 녹색의 방해꾼 슈파카브라. 감문이 꾸각과 빈 세컨드 멤버의 악기를 엄청난 스피드로 막는 슈파카브라. 그 사이 서드팀이 다른 루트로 먼저 실현에 도달합니다. 이대로 선두를 뺏기나 했지만 미지키의 활약으로 슈파카브를 바다로 돌려보내며 두 팀 다 상관문의 마지막 끝에 도달합니다. 상관문 최대 실현. 미혹의 반짝반짝 어필. 카메라 앞에서 각자의 포즈를 어필하여 전원이 합격을 받아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최종 실현. 각자 자신만의 개성적인 어필 포즈나 혹은 섹시하며 매력적인 포즈를 어필하며 합격점을 따냅니다. 물론 리치하 사이니 너무 수위가 높지 않게 자제를 하면서 말이죠. 후카의 어필이 끝나고 리오가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할 때 생긴 트러블. 발이 미끄러지며 바다에 빠질 뻔한 리오를 후카 후회주지만 그대로 같이 미끄러지며 첫 탈락자가 나옵니다. 탈락자 목까지 힘내기 위해 서로를 도우며 다음은 제 사관문까지 향하는 두 팀. 다음은 사관문부터 엄청난 안이도. 초 절체절명 타잔 짐라인. 안전잔치 없이 절벽 위에서 짐라인을 타고 반대편 섬으로 착지하는 이거 안전이 괜찮은가 하는 코스. 다들 겁먹고 떨지만 산에서 자란 타마키에게는 별거 아니었기에 아주 즐겁게 타고 선두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은 비슷한 마인드의 우미가 타고 내려가며 각 팀의 피지컬 멤버들은 먼저 반대편에 도착합니다. 다음은 메구미에게서 용기를 얻은 카렌의 도전. 중간까지 용기 있게 잘 내려왔지만 도중 로프가 끊어지며 사고가 발생합니다. 리오와 후카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대로는 진행이 힘든 상태에 일단 전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그녀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통과하기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해 팀이 아닌 시어터 멤버로서 모두가 협력을 합니다. 통과할 방법을 고민할 때 구속에 있는 자제들, 코토와의 지휘 아래 남은 멤버들은 힘을 합쳐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땜목,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아이디어의 놀라지만 오히려 모두의 팀워크의 결실로 남은 멤버들은 무사히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팀 대양이 아닌 시어터 멤버로서 꼬리지점까지 힘을 합쳐 나아가기로 하는 두 팀. 그렇게 채 5, 6, 7까지 협력하며 탈락자 없이 악의 무리를 물리치며 최종관문까지 힘을 합쳐 나아갑니다. 예상회의 협력 플레이의 방송은 데이트, 푸르소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선전합니다. 멋진 협력 플레이 끝에 도착한 최종관문, 초단의 절벽, 노려라 아이돌의 정점. 이제는 진짜 안전은 미국 가버린 엄청난 절벽 코스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 절벽 너머에는 마지막 장애물 코스가 있으며 그 뒤에는 최종골 지점, 얼티메이트 타워, 그 위가 골인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아이돌들은 이 최종 코스의 일문, 단의 절벽을 열심히 오릅니다. 이전 코스보다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담력과 기술이 필요한 코스. 에스레틴 랜드를 좋아하는 타마키가 선도로 먼저 도착하나 했지만 여기서도 방해하는 녹색의 방해꾼.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타마키는 그대로 추락하고, 떨어지는 타마키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놀이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바다로 빠졌지만 그대로 두 사람은 탈락. 이 녹색 물체는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절벽 위에서 공을 던지며 섬넘는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 공 때문에 미즈키와 유리코가 탈락. 우미까지 위기에 처했을 때 기질을 발휘해 슈파카브라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지만, 방금 반격으로 인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발판. 이대로 탈락하는 것인가 했지만, 우미 밑에 있던 코토와 메구미가 그녀를 받아줍니다. 하지만 그 둘의 발판도 초과된 무게 때문에 오래 못 버티는 위기 상황. 전부 떨어지는 위기 속에서 자신을 놓으라는 우미지만, 이 아프는 오로지 우미만이 가능하다며, 시워터의 부흥을 위해 우미만이라도 위로 보내겠다는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위로 있는 힘껏 던지며 그대로 바다로 추락합니다. 두 사람의 목, 아니 모두의 염원을 품고 살아남은 우미. 이제 장난은 여기까지. 진지하게 각성한 우미는 마지막 최종장을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나갑니다. 마지막 얼티메이트 타워를 올라갈 때 끝까지 방해하는 슈파카브라. 진지해진 우미는 애들 장난같은 방해를 밟고 2초를 남기고 꾸린 지점에 도착하며 팀 세컨드가 최종 우승을 하게 됩니다. 팀 세컨드의 우승이지만 이 우승은 팀을 넘어 모두와 함께 만든 결과 마지막은 훈훈하게 상품을 나눠가지며 세컨드는 데뷔고 바닷바람과 캐스터네츠를 부르고 서드는 수영복 하보로 촬영하며 데뷔 방송은 엄청난 열기와 성원 속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그녀들의 뜨거운 여름이 끝나는 건가 했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사라 미즈키 모두를 위해 싸워라 코토와 마지막까지 나가라 우미 이번 7화는 아이돌 애니인가 예능 버라이어티인가 그것도 아니면 싸우는 소녀들의 이야기? 7화는 진지한 스토리가 아닌 아이돌 로타쿠 아리사가 말한 대로 아이돌들의 경쟁 속에서 누가 이기든 양쪽 다 은은하게 만드는 정통적인 아이돌 버라이어티의 개성을 가진 편이었습니다. 7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깊은 스토리보다는 한편의 에피소드 같은 가벼운 느낌의 편으로 나뭇구 프로의 대표 간판 방송이 생생한가 썬데이의 특별편으로 아미와 마미가 레귤러로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블리온 스타즈의 팀 세컨드와 서드가 게스트로 초대되어 어느 섬에서 데뷔 라이브와 하보를 포상으로 서바이벌 예능을 벌이는 가벼운 스토리였습니다. 데뷔 부대라는 큰 상품이 걸린 배틀 속에서 팀이 서로 협력하며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드라마 같은 전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고 속에서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하여 팀을 넘어 양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우정까지 용기, 사랑, 우정이라는 클리셰란 클리셰는 전부 끌어다가 만든 에피소드였습니다. 물론 몇 가지 코스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며 방해 역시 너무 선을 넘었으며 그 속에서 돌발사고까지 발생했기에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사실 이게 애니마스 때부터 생생한가 썬데이의 전통으로 아이돌이 할 법한가 생각이 드는 약반기획을 나머코 올스타 선배들이 해왔으며 그 전통은 그리마스 즉 밀리언 스타드로 넘어왔어도 계속 계승이 되었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아이돌들을 참치 여산에 태우기도 하고 설산에 보내서 등산을 시키는 역기적이면서도 약반기획들이 있었죠. 사실 이번 7화는 생생한가 썬데이의 특별편이라는 지점에서부터 스토리보다는 애들이 어떻게 망가질지 어떤 약반기획을 보여줄지가 메인이었던지라 깊은 감정을 가지지 않고 가볍게 봐도 문제가 없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밀리언 스타드의 우정과 유대 그리고 훈훈한 마무리가 더욱 메인 포인트였지만요. 이번 편은 스토리에서 이야기할 게 딱히 없는 게 앞에서 말한 바라이트 촬영의 메인에 크리셰가 잔뜩 들어있고 거기에 별의별 패러디까지 잔뜩 들어간 그런 약반편으로 렐리건의 용작원법 애니마스 마코토가 생각나게 하는 우미의 스턴테이션까지 거기에 단의 절벽과 츄파카브라는 대놓고 물리시타 패러디를 하였기에 그냥 내빼고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왜 앨범이 퍼스트, 세컨드, 서드 순이 아닌 띄워서 포스로 넘어갔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게 마지막 엔딩 바닷바람과 캐스터넷을 부른 세컨드 팀 다음인 서드 팀은 하보 촬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다음 파라는 바로 포스로 넘어갔기에 애니앨범 순서를 잃었게 된 것 같네요. 다음은 밀리언스 다즈 팀 포스의 데뷔편 두 명의 초등학생의 대활약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번 7화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8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